오오! 오옵우! 느낌이 있는데? 문이 안 열어! 어? 문이 안 열려? 아, 묐도 못 찾고해야 돼 오픈이 뭔지 revenue 짠 귀엽지? 오옆인데! 예뻐, 예뻐 요즘에 저런 색 방법 없잖아 인정, 인정! 야 근데 잘나간다, 인정 진짜 시간 여행하는 것 같다 어때, 오픈가? 느낌이 있네. 딸려! 좋다, 좋다. 진짜 미궁아주신다. 둘만 LA야, 지금. 너무 무궁 같기도 하다, 여기. 어떻게 하시고 찍어주고 있어, 그냥. 총? 총? 현금 여기 있다. 나한테 이런צ'을 불렀어. 사랑에 빠진 싸이코! 미쳐 버린걸걸! 스며린걸걸! 하하하핫! 펭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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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웅! 펭펭! 벨린! 아우 저 선입견 어쩔 거야. 내가 타면 또 차도 부려보여요. 왼쪽은 선입견이고 오른쪽 구매중동이구나. 극단, 극단끼리 만났어. 아 이건 또 나온산송 아니야? 나온산에 스포어 했던. 들려줄게요. 오 대박. 내가 처음 듣는 거야? 맞다, 맞다. 형 미리 들었어. 이번 앨범 수록곡으로 들어가서. 약간 휴양지에 온 것 같아. 진짜 휴양지 왔어. 그 날씨가 됐네. 흥이 넘치네. 좋다. 되게 프리하다. 너무 휴가 전혀 없네. 트럭보래, 트럭보래. 뒤통수만 이렇게 보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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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거 근데? 공항가나? 와 느낌 다르다. 기분 너무 좋더라고.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래. 감사합니다.